세일러나 해볼봐줘 재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윤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에 하게 된 뮤지컬 클림트의 첫 곡 날인데요 지금 머리가 난리도 아니죠? 이 머리로 이제 가서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을 거예요 또요 언니 저 꽁이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와주지 않네요 자꾸 올까요? 잠깐만 네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대 눈빛 나도 일로와봐 제발 와줘 안 오네요 제가 직접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라또야 언니 첫 곡인데 화이팅 한 번만 해줘 라또야 화이팅 오늘 첫 공부 잘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잖아요 해밀리가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고 떨립니다 그럼 저는 다녀올게요 안녕 안녕 우리 혜연 언니 잠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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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혜연을 받고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과자라도 먹어야겠어요 에밀리가 탄생하는 과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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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먹기만 하고 아마도 이렇게 찍어서 네 헤어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비양언니가 보내준 서포트 구경을 해볼까요 샌드위치 음료수에 언니 얼굴이 붙어져있네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꽃이에요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룰렛 룰렛빵 아니 짱 여기 보니까 뭐지? 뭔지 너무 궁금해요 뜯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해밀리 케이크 제가 지금 이걸 먹기 위해서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나 호떡 호떡이 너무 좋아 공연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 정말 공연이에요 저는 그럼 마이크 테스트를 잘 하고 올게요 오늘의 에밀리의 시작입니다 공연장 잘 부탁해 자 에밀리로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무효한 배우님 아니세요? 왜 갑자기 오늘 저 첫공인데 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역시 우리 클림트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오스트리아? 아니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혜윤 배우 첫공 파이팅! 에밀리 첫공 파이팅! 파이팅! 짠! 기랑 언니가 저 첫공이라고 또 부러워줬어요 아니 우리 항상 첫공을 서로 응원하는 사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클림트 시즌2에도 혜윤이 첫공을 다행히 시간이 맞아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도 언니의 공연을 빠르게 보러가게 빠른 시즌2에 오늘 혜윤이 화이팅 떨지마 안 떨린다 왜 떨려? 아니 괜찮아요 아마 이거 브이로그 보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오셔야 돼요 왜냐면 맞아 오셔야 돼요 진짜 귀엽거든요 혜윤이 혜윤이의 앙증맞은 모습을 보시려면 꼭 클림트 보러 오세요 안녕 화이팅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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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풍이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클림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짠 모두들 클림트 보러 갤러리 앞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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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